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국제기독교 지원단체 바나바스펀드는 이번 공격은 무슬림인 오로모족 남성들로 구성된 청년운동단체인 쿼레로 회원들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오로모족 출신 가수이자 저항운동가였던 하첼로 헌데사가 암살되자 무슬림단체가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은 쿼레로 극단주의자들이 무장한 채 기독교인들을 세출하고 학살했다며 아이들은 부모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